약하고 녹색인건 뭘까요? 두장 재고 떤데 에이 사일런트 까까 아니 에이 사일런트 까까머리를 걸다니 앞에 엘리트에서 복사각인데 뭐 일단 도톡이 나오면 바로 터지는거 아닌가? 라가블린이랑 비족그렘린은 칸플 잘 뜨면 비빌 수 있다 좋아 나 나 놓였었잖아 보초기 아니면 알만한 아 하고 입니다 쳤 님두 님두 괜히 먹었나 가방 못 먹는다 카카오! 카카오! 플립파이! 두부인용 강정 사로마 사로마 tender 하얘 하얀 하얘 얘네들 왜 또 나왔냐 얘네들 왜 또 나왔냐 오예 병요정 요정추 요추 요추 요구라 요구라지 역배 울리는 도구 요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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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와 주지수들 강남자 특 주지스님 주지스님 이거 어쩌냐 저거 아 쓰레기 이벤트 0 0 0 버리기로 영차 버리면 돼 그러면 원원일 때 쓸 수 있다 방어 안해도 아 임마 3 게임 손조롭긴함 벤전이 저주라니요 벤전 넣어가지고 눈피 뽑았는데 정답이 없고 아 쓰레기 이벤트 아 쓰레기 게임 아니 벤트도 쓰레기이긴 해 수비를 하나 더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리는게 맞나 올리는게 맞나 맹단 백어 백골드 수리검 백년 퍼즐 여기 있었구만 내가 찾던 백년 퍼즐 여기에 있었네요 다 꺼 다 꺼 잠깐 말까 뭐 이번경기 이제 괜전에 쓸모생겼다 예비가 있어야 된다 흠 다음에야 안들어오 후 코페코님 1년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가 힝겨내기 힝 하지만 튕겨냈다 까까 털 사고싶네 근데 제거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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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긴 한 것 같은데. 역시 대단원이다 이 말이야. 우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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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서 신경 넣으면 좋고 이러면 예비 하나 더 있어야 되나? 근데 예비 뿔 아니면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기나 독고 독고의 병요까지 앱도 총매 독고의 병원 독고의 병원 독고의 병원 헴팔 하지만 버텨냈다. 오우야. 반피 됐다. 땀뱉대. 똥중. 이 아니라 킹중. 데비야 킹중이야. 그 뭐가 맞지. 킹중. 담뱉대. 너무 잘 떴다. 내가 진짜. 탐펠도 지워야겠다. 아닌가? 날팽이 잡을때까지 탐펠 써야되나? 일단 담배를 휘면. 좋은 결과가 있을거 같은데. 일단 담배를 피워라. 퐁 ses그런데가 조금 더 잘 안 된다. 퐁 ses그런데가 좀 더 잘 안 되니. 퐁 ses그런데가 좀 더 잘 안될. 퐁 ses그런데가 좀 더 잘 안될. bomb 단배 쭉 때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하나 더 있어야겠다 아닌가 그래도 고개 나오면 나올 것 같은데 무려 1뎀이 남아졌네 유령의 형상 형상 쓰는게 맞지 근데 강화를 못한 강화는 뭐 포션 빼먹던가 해야겠는데 물 더 있어서 담배 더 많이 폈으면 더 좋았을텐데 담배 빼면 필수록 좋은 담배 전략가 왜 계속 나와 대단원 강화 보다는 담배를 많이 펴야 될 것 같아요 안 매 나올 줄 알았으면 열쇠에 미리 먹어놓는게 좋았을텐데 너무 아쉽다 알았으면 좋았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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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음 경우도가 좋아했으면 좋았을텐데 이쁘게 일어났으면 좋았으면 좋았음 참고로 아쉽다 금강저 튕겨내기 튕겨내기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닌가 몸에 좋은 담배 튕겨내기 공포쓰는게 낫을까 공포쓰는게 낫을까 모기 불린거같아 양자 모기 눈 깜빡이며 사라짐 날물쇠 옥예 예아 나이스 아 탐플 아까운데 사실 별로 안 아까움 음 안다 날물 잘 봐라 너는 사실 필요가 없었다 탈팽이 심장 빼고는 다 잡은건데 탈팽이 심장 빼고는 다 잡은건데 걔네들은 포션으로 잡아야될거 같고 아 담배 피우고싶다 금단증 세보소 뿜뿜뿜 점점 중 상자 최시민 어 탈팩이도 영 채워 알아서 잡겠지? 괜한 걱정이겠지? 제가 과로시 하는 건 디사일런트 할 때 무지성 배다 던지고 복사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. 카드의 첨타 별 저명간 이만 사용금지 무처둬요. 사용금지 카드의 첨타 별 저명간 이만 사용금지 무처둬요. 카드의 첨타 별 저명간 이만 사용금지 무처둬요. 그래서 대단원 안쓸꺼야. 카드의 첨타 카드의 첨타 나르리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나의 미친 탈페셋. 나의 미친 탈페셋. 상태 이상 넣는 거 진짜 꼽다. 이번 턴이랑 다음 턴이랑 때려서 잡아야 되는데. 아니면 여기서 레디할까? 여기서 레디하는 것도 방법인데. 석세 달력 도움도 받을 수 있고. 응하네. 4번만 때리면 된다. 1번. 2번. 3번. 3번. 갈팽이가 터졌습니다.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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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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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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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